예능 프로그램이 끝나고 하이라이트 영상 편집할 때 수작업 시간과 비용 너무 많이 드시죠? 브라이틱스 비주얼 서치는 자동으로 클립을 만들어요 AI 딥러닝 기반 객체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콘텐츠 선택 후 원하는 조건을 골라 하이라이트 클립을 생성하고 저작권 없는 고품질 스톡 영상도 자동 생성 후 판매 가능하답니다 사운드 분석으로 음악 시점 및 효과음을 인식해 BGM 큐시트를 작성하기도 해요 AI가 만든 영상 신기하지 않나요?